너무 보기 좋습니다. 여러분, 비바람치고 눈부러셔도 우리는 늘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. 바로 여러분, 국민과 함께! 갈 길이 멀고 험해도 우리는 손에 손만 잡고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길 것입니다. 저 달에 불어라 설립을 보라 함께 해주십시오. 불 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이 바람만은 눈부러셔도 감춰도 온 우리 꿈까지 맘껏 부르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. 우리들 가진 것 비롯 접어도 손에 손만 잡고 눈물 돌리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서울시민의 남미국민들의 모든 꿈과 희망 그 영혼을 모아 3월 9일 축출로 생기 갑시다. 깨치고 나아가 이재명의 이재명의 꿈입니다. 대한민국의 꿈입니다. 끝내 이길 iphones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반드시 승리해 뵙시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합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